콤부차 콤부차 레몬 뭐야 아무튼 그 뭐 가루 있는데 그거 시켜가지고 이거 좋다길래 하루에 한 두 포? 정도 먹고 있습니다 뭐야 콤부차 여러분들 콤부차 레몬맛 제가 못 샀어요 여러분들 너무 빠르신 거 아닙니까? 제가 그거 저기 두 팩밖에 못 샀거든요 여러분들이 품질 시켜가지고 제가 레몬맛 못 먹었어요 그래도 제가 다 먹었을 때 엄마가 안 먹었어요 내가 다 먹었어요 내가 다 먹었을 때 한 번에 가르쳐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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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